이 CD는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주요 문장 255개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마스터하여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하기 집중 훈련용 CD입니다. 두 번은 영어를 따라서 한 번은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I want to get a haircut.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요. I want to get a haircut. I want to get a haircut.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요. 좋은 미용실을 알고 계세요? 좋은 미용실을 알고 계세요? 스튜디오 보스를 들어보셨습니까? 스튜디오 보스를 들어보셨습니까? 미용사가 많습니까? 미용사가 많습니까? 미용사가 많습니까?